네 안녕하세요 카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나 N라인 이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모델이죠 지금 투싼이 현대에서 말하기를 일반 노멀 모델보다 N라인 모델이 더 좀 투싼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더 멋지다고 근데 코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일단 라디에이트 그릴도 이런 무광 매트한 소재가 들어갔고 안개등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도 보면 꼭 모터사이클에서 봤었던 카나드 같은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공력 성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건 막힌 거예요 뚫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를 넣어놨고 그리고 또 이번 부분 변경 코나가 앞뒤 범퍼 디자인이 바뀌면서 전장이 이전 대비 40mm가 늘어났는데 실내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N라인 같은 경우는 거기서 10mm가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장이 50mm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이제 투톤 루프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투톤 루프가 이전에는 세 가지 색깔 중에 고를 수 있었다면은 이번 부분 변경 코나 같은 경우는 검정색 한 가지로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톤 루프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 사이드미러캡도 검정색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휠 아치도 차체 색깔이랑 같은 흰색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밑에도 로코 패널도 아예 그냥 흰색이 들어가서 왠지 모르게 여기를 하얗게 칠해가지고 차체 색깔이랑 같게 칠해가지고 더 차가 좀 자세가 낮은 듯한 느낌도 줍니다 물론 휠 타이어도 지금 얘는 23545R18 이고요 휠 디자인 때문에 좀 더 커 보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내부도 보면은 N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시트가 이런 파이핑을 빨갛게 칠하고 스티치도 빨갛게 집어넣고 N자 엠보를 집어넣어 놨군요 시트 형태는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도 얘는 지금 이게 천연인 건가 아 천연이구나 얘 천연이네요 N라인은 실내에서 보면 그래도 N라인만의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안에도 빨간 스티치 넣어놨고 또 벤트에도 이런 거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어노브예요 그래서 얘는 변속기가 그렇다고 다른 건 아닙니다 모두 7단 DCT예요 하이브리드만 6단 DCT고 근데 기어노브가 엄청 크네요 그래서 잡았을 때 느낌이 뭔가 좀 큰 차이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벤트에도 빨갛게 둘러놨어요 2열 공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내일 탈 거니까 내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브모드 셀렉터도 똑같죠 N라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N이 아니니까 페달류도 금속 페달이 들어갔고 액셀러레이터는 서스펜디드 타입입니다 그리고 풀레스트는 그래도 고무